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구속기한 만료일은 지난 9일이었지만 검찰이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일이면 구속기간이 끝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구속기소를 할 것인지 불구속기소 후 불구속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한 차례 연장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 증거조사라 참고인 조사 등을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기소가 되어서 불구속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일각에서는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김호중이 음주뺑소니 등 다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김호중은 경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는 궤변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앞서 김호중은 사고 이후 35일 만에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지난 13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라며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각 대응하며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장 큰 양형요소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라면서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만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다만 범죄 피교사 및 증거인멸 등 변수가 될 만한 혐의들이 남아있어 김호중이 얼마나 계획적, 주도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일각에서는 지금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장이라며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여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호중은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방송폭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치상파 3사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김호중은 얼마 전 KBS에서는 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방송 중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방송사의 처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안좋기 때문에 불투명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김호중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 국민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됐을 것이라며 사실상 폭기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김호중이라면 이런걸 신경쓰지 않고 온갖 사고 이후 거짓말을 하면서 팬 하나 믿고 콘서트까지 강행한걸 보면 방송은 아니더라도 행사와 콘서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못된 팬덤이 한몫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 이후 팬들의 반응이 가관이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피해자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는 팬들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